안녕하세요. 박효신은 허스키한 목소리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국보급 보컬이라고 불리며 최근 뮤지컬 배우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히트곡을 배출하며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보컬리스트로 손꼽히지만 그의 파란만장한 가수 인생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당시 학교 축제에서 노래를 불렀다가 대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가요계에 참가하며 온갖 상을 휩쓸었던 박효신인데요. 이후 1999년 데뷔해 올해로 34주년을 맞은 박효신은 눈의 꽃, 야생화, 사랑한 후예 등을 부르며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뮤지컬 웃는 남자 베토벤 등에 출연하며 어엿한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는 박효신이지만 그는 오랫동안 악덕회사에 시달려 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효신은 개그맨 서세훈이 설립한 회사로도 잘 알려진 소속사 니스엔티테인먼트의 가수였습니다. 서세훈을 믿고 회사와 계약했지만 소속사는 음반 제작비를 지원하지 않았고 그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한 박효신은 계약 예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소속사가 오히려 1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면서 박효신의 가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와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2년 만에 다시금 소송에 휘말려야 했습니다. 소속사는 박효신이 고의로 연락을 끊었으며 전국투어 불청을 선언해 손해를 입혔다며 3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박효신 측은 소속사가 마음대로 스케줄을 잡은 탓에 공연을 할 수 없었다면서 수익금도 정산해 주지 않았다고 밝혀 사람들은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소속사와 소송으로 생긴 빚 10억원을 인스테이지에서 변제해주며 박효신은 결국 33억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고생 끝에 겨우 33억원의 빚을 갚았지만 권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소속사 글러브 엔터테인먼트로부터 3년간 어떤 수익금도 정산받지 못했던 것인데요. 세 번째 소속사와의 법정 공방은 박효신의 승리로 끝나는 듯하시나 박효신이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뺏길 뻔하면서 팬들을 아찔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개인 회생 신청까지 했다는 박효신은 현재 서울 한남동의 건물 두 채를 203억원에 매입한 건물주로 지금은 개인 소속사를 세워 활동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박효신의 8월 만장 가수 인생에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등의 반응은 보였습니다.